너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 안녕하세요. 전설에서 리더와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리슨입니다. 이렇게 MAF를 통해서 해외팩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마마 아련히 내게 남아버린 마마 흔한 이름 한번 불러보네요 한평생을 못난 자식 굶고 살았던 그대 생각에 너나 엄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믿앤그리스 전설편이 8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1시 30분에 MAF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월 13일에 만나요. 바이바이. 이게 끝인거니 바보가